매운 어묵볶음 김밥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거 진짜 최고야 믿어봐 먼저 어묵볶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 한번 맛보면 중독되는 맛이야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어묵볶음을 김밥에 말아먹으면 맛있어 그 매운 어묵볶음의 맛이 좀 담백한 김이랑 찰떡궁합을 이루는 거지 하나 먹으면 두 개가 허겁지겁 사라져버릴 수 있어 참고로 매운 걸 조금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매운 어묵볶음 김밥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마 어묵볶음 김밥은 매우 어묵을 덜 맵게 만들어도 제대로 맛있어 그래도 입안에서 매콤함이 맛깔스러워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 어묵볶음 김밥은 내 입 취향을 엄청 잘 맞춰줘 밥 한 입에 매운 어묵볶음의 고소함이 계속 쌓여서 자꾸만 먹게 돼 뭔가 매운 것이 먹고 싶을 때도 어묵볶음 김밥만 생각하게 돼 그리고 가격도 착하단 말이야 요새 어딜 가나 뭐가 비싸다고 돈 걱정 많은데 이 어묵볶음 김밥은 그 가격 대비로 제대로 만족스러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걸 먹는 기분이야 한 입 먹을 때마다 행복감이 오버흐름 어쩜 이렇게 매운 어묵 김밥이 맛있는지 신기하다니까 너무 맛있어 그럼 매운 어묵볶음 김밥 지금 만들어봐 안녕하십니까